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실기작업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작업형을 저와 여러분이 꼭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인원 문제는 안 나오고 여러분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화면에는 인쇄윤정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림만 보여줘요 보여주고 문제를 주죠 이렇게 한 장으로 인쇄윤정기에 설치한 방어장치의 성능을 하기에 윤전기를 롤러의 표면 원주속도를 구하려 한다 원주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쓰죠 이게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림하고 관계 있나 없나 이게 봐요 시험 문제가 이래 준다 그러니까 그림을 볼 필요가 없어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인쇄윤정기에 설치한 방어장치의 성능을 하기에 인쇄포면속도를 구하려 한다 원주속도 구하는 공식 그럼 우리 잘못하면 아 원주속도 공식은 천문의 파이 D 아나 몰라 근데 이거 천을 하면 천문의 파이 D 아나는 것은 바로 단위를 어떻게 이렇게 메타민을 읽어 이렇게 쓰면 되죠 지금 얘가 지금 천문의 파이 D 아나인데 얘가 지금 못 읽어 이렇게 제가 쓸라고 지금 놔둬 이렇게 쓰면 되죠 부위는 천문의 파이 D 아나 단위가 메타민 이렇게 쓰면 뭐야 만점이야 이것이 6점 이랬어요 그 다음 이 그림을 그대로 또 적용합니다 그림에서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가면 형성되는 위험증은 어떤 종류의 그 종류를 쓰시오 건데 바로 롤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이걸 본다고 여러분 서 여기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바로 뭐라 그래 물림점이라고 그래 종이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증 이렇게 쓰면 6점 얘가 4점 이렇게 해서 이게 10점으로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뭐다 작업형 이다 근데 이걸 봐가 안 돼 아직은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 반드시 저와 함께 계속 봐봐야만을 그래요 그림에는 실제 시험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도의 문제는 본 문제는 도의 없이 답을 알 수 있다 답을 알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게차 이제 서서히 가면 지게차가 이렇게 모양의 작업을 주고 지게차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요인 다른 말로 3대 위험요인 뭐가 있어 부딪히고 떨어지고 넘어지는 게 지게차 이런 거야 지게차 작업시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바로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이거잖아 이거 본다고 이러면 답이 나오나 그럼 보자고 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해놨어 봐요 여기까지 가능할 거야 그렇죠 뭐라고요 지게차 작업시 발생되는 위험요인 얼마나 이쁘게 사고의 요인 에 3대 요인을 쓰시오 보는데 3대 요인을 본다고 하나 아니잖아 바로 어떻게 낙하 접촉 전도에요 물체 낙하 그 다음에 뭐요 보형자의 접촉 이게 사실 제일 많죠 37% 잖아 차량의 전도 이렇게 쓰는 거야 작업이 특별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작업이 똑같이 나와 버린다고 뭐 하고 우리 교재하고 동일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필다병에서 잘 못해도 작업형의 만점 만 아직도 너무 결단하기는 어려워 이루어 어디 가야 돼 가연도 문제에서 내가 계속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림은 역시 실제 시험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문제는 도의 없이 답을 하라 머리를 보호하기 하고 지게차의 작업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뭐다 바로 헤드가드다 바로 여러분 화면으로는 뭐를 볼 수 그림을 볼 수 있고 시험 문제를 준다고 필다힝하고 동일해 그림이 없어 칼라로 이렇게 나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만점 받는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해 본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럼 어 이거는 프레스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말 안 나와 다 이런 거 그냥 그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내가 1번 하다가 10번 9번 가도 괜찮아 또 9번 하다가 3번 하더라도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이제 프레스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러분 두 개를 그리면 실제 시험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프레크 봐 크랭크 프레스에서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될 때 크랭크 프레스에서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될 때 안전장치의 급정지 시간이 5m 세크였다면 광축의 설치 거리를 구성 광축의 설치 거리는요 바로 이거야 공식은 1.6 tlts 하니까 요런 말 써도 되나 안 썼대 1.6 tlts 이거 써도 좋고 그냥 1.6 곱하기 바로 tm 을 해야돼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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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